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메뉴는요 이 더캐럿 그라데이션 파우더를 이용해서 메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 더캐럿 그라데이션 파우더는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블루멜로우 티랑 좀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파우더랑 우리 같이 만나면 파란색 탄산수와 만나면 보라색 탄성을 만나면 분홍색으로 변화를 하는 파우더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? 이거의 가장 큰 장점은 무향무치거든요 근데 그 블루멜로우로 만들었을 때는 조금 그 특유의 안 좋은 맛이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사용하면 그런 게 없어서 우리 고유의 음료를 맛보고 즐기기가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활용해서 메뉴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탁하 d с자 grounded 자식품 Development 댄스 혹은 Tabler 그것도 특유의», 세あれ? 지 feneg stems 치 Stripe 혀 점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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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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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